게으른 구독 부탁드립니다, 오늘의 회차 아, 몬스터는 11만 6948마리 샵 할 거에요 여기도 젬스푼을 빼줘야됩니다 아 아, 물방울 적 하나 물방속 하나 고겁고 잼서톱 13개 페미어는 59개를 먹었네요 그리고 매수가 1억 7천 7백만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병통치약 들어갔더니 비싼거 아니야? 900원 아 이것으로 회차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잼스톤 물방울성 원터잡음 오케이